네 반갑습니다. 입지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은 대구 주목할 입지 달성군 편입니다. 수성구 편을 시작으로 대구 주목할 입지 구별로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달성군 편입니다. 달성군은 전국의 군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군입니다. 대구시 안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면 단일시가 되어도 될 정도의 규모입니다. 지도를 통해 달성군을 보면 면적도 엄청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구광역식 크기의 절반 정도가 달성군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광활한 크기의 달성군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입지는 어디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달성군 주목할 입지는 화원, 설화명곡 주변입니다. 화원, 설화명곡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사항은 바로 대구산업선이 정차하는 설화명곡역입니다. 현재 설화명곡역은 1호선의 종점역으로 운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대구산업선이 추가로 운행이 된다면 더블역세권이 되는 지역으로 볼 수 있겠죠. 대구산업선은 2027년 개통 예정인 철도 노선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임기 초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별로 예타 면제사업을 하나씩 진행하게 됩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이 대구산업선이 채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대구산업선은 전에 국비로 진행이 되며 속도 또한 빠르게 진행됩니다. 올해 3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대구산업선 기본계획 확정 고시까지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노선을 보면 서대구역을 시작으로 대구국가산단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이 중 환승노선으로 볼 수 있는 서대구역, 개명대역, 설화명곡역을 먼저 눈여겨 봐야겠죠. 이 중 설화명곡역은 1호선의 종점으로 대구에서도 거리 이상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블역세권이 되었을 때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화원설화명곡의 대구산업선이 지나게 되면 서대구역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입지가 더욱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일대 주민분들이 KTX나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동대구역까지 갈 수도 있지만 대구산업선을 타고 바로 서대구역으로 가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대구분들이나 시외분들이 서대구역에서 화원 쪽에 볼일이나 관광을 온다고 하면 교통편의가 좋아지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원설화명곡은 대구의 서쪽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임직원분들의 주거지로도 많이 활용을 하는 곳입니다. 대구는 서쪽에 산업단지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주거지는 대구 시내에 두고 옥포나 달성산단, 현풍쪽으로 출퇴근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목할 입지 달성우편에서도 말씀드렸던 월성월배지역과 비슷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원설화명곡은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 진천월배쪽으로 진입하기가 수월하고 공원이나 수목원 등 가족들과 함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특히 화원 유원지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지만 현재 대규모 리모델링을 진행 중입니다. 2023년까지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화원유원지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유원지이기 때문에 달성습지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만든다면 대구의 명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교도소 이전과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 등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대의 대장아파트는 현재 이진캐스빌로 볼 수 있겠고 주변 신축 예정인 곳은 화원파크뷰 아이유쉘과 설화명곡역 아이유쉘 그리고 신일 해피트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입지는 대실다서역 주변입니다. 달고볼대로 2호선 라인을 따라 서쪽으로 금호강을 지나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리적으로 도심가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보시다시피 아파트 단지의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 말은 특정 지역의 인구수와 인구밀도 자체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자연스레 상권과 인프라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상권과 인프라가 발달하게 되니 대실다서에 거주하는 분들은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여기서 생활이 가능해지고 상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마치 칠곡과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지하철 2호선이라는 측면과 달고볼대로로 도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권은 주변의 탄탄한 배우세대를 바탕으로 대실력 주변으로 자연스레 발달이 되었습니다. 큰 항아리 상권으로 볼 수 있겠죠. 대실력에 이어 다사역 쪽도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모습이지만 상권 자체는 아직은 약한 모습입니다. 대실다사 지역은 워낙 실거주하기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달성군 내에서도 대부분 이쪽 아파트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호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산책이나 운동을 하기에 좋고 특히 강정보는 대구에서도 유명한 공원이자 유원지가 되었죠. 대실다사 지역은 교육환경도 좋은 편입니다. 초등학교가 많아 어린 자녀를 키우기 좋고 고등학교는 농어촌 전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민중고등학교도 이쪽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더욱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측면에서는 지하철 2호선이 들어오는 것 말고는 상대적으로 외곽에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 개통한 대구 외곽순환도로로 인해 그 단점이 조금 보완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일자리로는 성서산단이 있기 때문에 관련 임직원분들이 출퇴근하기 좋고 개명대 동산병원을 가깝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서쪽에 근무지가 있거나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실거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구조모카리 입지 달성군편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구산업선 더블역세권의 호재와 크고 작은 변화들을 시작하고 있는 화원설아 명곡 주변 그리고 대구 외곽순환도로 개통으로 외곽의 단점을 보완한 실거주 입지 대실 다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대구는 현재 다들 아시다시피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는 외곽 신규 진입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거주를 위한 이동이나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달성군편을 마지막으로 대구 구별 주목할 입지 시리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구별로 살펴본 입지들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가시거나 아무쪼록 의사결정 하시는데 입지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활용하는 자료들과 각종 정보들은 저희 카페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